네 이번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보면은 앞에 목차가 있는데 목차 부분은 뭐 그냥 심심할 때 보시면 되고 제일 첫 번째 2페이지 보면 재산보험의 총론 나오죠 재산보험의 총론 이 자체로서 시험문제 나오기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 가셔야 되고 특히 이제 이 옆쪽에 보면은 3페이지에 임보험에 관련된 준용규정 이거는 저쪽 무효사유에서도 다시 언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이제 내용 자체를 먼저 좀 이해를 좀 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재산보험이라는 건 과연 뭘 말하는 거냐 재산보험은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을 재산보험이라고 해요 그러면 재산보험이니까 상해 질병 간병 세 개의 보험이 뭐해서 재산보험이 된 거냐 그런게 아니죠 원래는 보험은 우리가 뭐 지금이라 지금 이렇게 최근 근대 들어서 형성된 게 아니라 옛날 고대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용어의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떤 큰 위험을 닥쳤을 때 한 개인이 그걸 다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아 그러한 큰 사고가 몇 년 한 번 정도 나고 그 정도 손실이 나면 대게 얼마큼의 손실이 나더라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좀 마을에서 돈 좀 모아놨다 그런 사고 있으면 그것 좀 이렇게 어떤 회복시키는 그런 활동을 좀 하자 라고 해서 이제 모험대차 형식으로 계속 유지가 되다가 그러다가 뭐 이제 화재보험도 생기고 제일 먼저 생긴 건 해상보험이에요 해상보험이 가장 큰 위험이었으니까 그렇게 쭉 생기다가 근대에 들어서 왜 물건만 물건에 대한 손실만 보상을 받고 회복을 하냐 우리 인적 손실 사람이 가장이 다치거나 사람이 죽거나 다 사망하게 되면 그의 아이들이나 그의 유가족들은 또 생계의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사람이 다쳤을 때도 보상을 하는 게 맞다 라고 해서 근대에 들어서 이제 생명보험이 들어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의 전반적인 근원은 손해보험이 기본 토대가 돼요 우리 재산보험의 주요 내용도 사람의 생명 신체에 관련된 상해 질병 간병을 담보하는 보험이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인 토대는 손해보험에서 출발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학자들이 이제 표현하기를 원래 실질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손해보험이 이게 원래 보험의 가장 원시적인 아니면 가장 시초적인 보험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1세대 보험이다 거기 곁들어서 손해보험에 물건은 어때요 대체 가능성이 있죠 책상이 부서졌으면 책상을 새로 사면 되는 거고 배가 침몰했으면 배를 새로 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달리 사람 갑동이가 죽었는데 갑동이를 새로 똑같은 나이대에 똑같은 성별을 가진 남자 대체해 준다고 그 남은 유가족이 그게 어떤 감정이 회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불능에 그리고 어떤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생명보험 이걸 2세대 보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1세대 보험하고 2세대 보험은 전혀 성격이 달라요 잠시 후에 다시 나오겠지만 다른데 하다 보니까 손해보험 쪽에서 주로 담보를 해오던 이런 방식하고 생명보험에서 주로 보상해오던 담보 방식하고 약간 혼용되는 중간자적인 게 있어요 중간자적인 거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보다 보니까 이제 이게 1세대 보험도 아니고 2세대 보험도 아닌 제3의 영역을 차지하는 보험이다 뭐 그레이 존이라고 해서 제3보험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거든요 이 자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신경 쓸 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제3보험은 왜 제3보험이냐고 상해 질병 간병이기 때문에 이거야 아니야 그거 아니고 이제 어떤 역사적인 연역적 스토리 때문에 3보험이라고 표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보험은 그래서 이제 손해보험의 전통적인 보험의 기본 틀을 손해보험 걸 이끌고 오고 있었는데 손해보험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손해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이런 피보험이익의 원칙이라는 기본 베이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보험 쪽 사람의 생명 신체는 피보험이익이 없다라는 특징이 있죠 인보험에서도 피보험이익이 존재한다라는 일부 영미법계 학자들이 주장도 있지만 그것도 한동안에 잠깐 유행했던 이론이고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 크게 다툼은 없는데 근데 여하튼 뭐 아직까지 인보험에서도 피보험이익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통설적 옛날에 객관식 시험 문제로 나오면 재산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이 없다 이러면 그 문장이 틀린 문장이 있어요 그럼 재산보험에 피보험이익이 있다 그 문장도 틀린 문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통설은 피보험이익이 없다 이 개념이고 약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학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생각만 하면 돼요 피보험이익이란 개념은 손해사정기능식을 다 배웠을 거예요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피보험제가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피보험이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의 손가락 하나, 나의 안구 하나는 얼마짜리인가 내가 이 안구에 대해서 내가 얼마의 가치로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나 이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안구 하나는 얼마짜리에요? 아니면 여러분의 목숨값은 얼마짜리에요? 이렇게 따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 자체는 사람이라는 존재, 인격 자체로서 어떤 가치로서 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한다면 자동차보험에서 가끔 자동차대행보상을 하셨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같이 공부하다 보면 자동차보험은 사람 죽으면 얼마짜리를 평가하던데요?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죠 뭘 평가하는 거예요? 일실수익을 평가하는 거예요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원래 안 다쳤거나 안 죽었으면 벌 수 있었는데 잃게 된 손실, 경제적인 손실을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노동의 가치로서 얻을 수 있었던 노동능력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산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을 없다고 본다 이 피보험이익은 정의가 또 뭐예요? 보험가액도 없다고 하는데 이 보험가액이 정의가 뭐예요? 피보험이익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게 보험가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 떴다 그 다음 보험자 대의도 제한된다 손해보험에서는 이건 반드시 우리 상법상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관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의권이 행사할 수 있거든요 대의권 뭐예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한테 돈 줬으면 그의 보험사고로 인해서 남는 잔존물이 있거나 아니면 피보험자가 재산보험자에게 가지는 청구채권이 있으면 그 권리를 보험사가 가져가는 게 보험자 대의인데 인보험에서 그래서는 아주 폐류나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일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됐어요 그래서 보상을 한 천만원 받았어 손가락이 절단되고 남은 뼈 조각하고 피부떡이는 돈 줬으니까 내가 가져가겠다면 저한테 패야죠 그냥 우리 아버지 사망하셨는데 돌아가셔서 보험금 받았더니 그 사채는 우리가 가져가서 장기기증센터에 팔겠다 아작나작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보험에서는 보험자 대의가 있을 수는 없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상급 729제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상해보험에서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인에 의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예외에 그리고 원칙은 보험자 대의가 금지가 된다 원래 그래서 재산보험이 손해보험을 토대로 발생했는데 이런 손해보험에서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을 이렇게 벗어나는 특칙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생명보험권을 준용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된다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이나 신체를 담보하는 이런 자기를 위한 보험에서는 서면동의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타인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담보하는 보험에서는 반드시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담보라는 보험도 금지된다 원칙적으로 체결할 수 없다 중과실을 담보한다는 건데 이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하는 이유는 조금 있다보면 우리 보험계약의 무휴사유에 이게 다시 그대로 언급이 돼요 그래서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용상의 특징 운용상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해보험이라는 건 실손보상이 기본이고 물적 보상이고 보험기간이 단기였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어떨까요 조금 적은 편이었어요 임보험주기에 비해서는 일단 단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건 같은 경우는 물론 비싼 건 건물 같은 거 배 같은 거 몇 천억짜리도 있지만 일단 물건은 대체 가능성이 있고 또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생명보험하고는 전혀 성적 자체가 다르거든요 근데 생명보험은 정액보상 형식이다 죽으면 얼마 진단되면 얼마 이런 형식으로 나가는 거고 사람에 대한 보상이고 한 번 가입하면 짧게는 3년 5년 길게는 50년 80년 이렇게 가죠 요즘에 120세까지 보장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20세에 가입하면 100년간의 보험기간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길죠 이러다 보니까 이 생명보험에서는 보험료 중에 상당 부분을 보험회사 내부에 정립을 해 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쪽 손해보험은 보험기간의 단기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63빌딩을 갖다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갖다 한 2억을 받았다 2억을 가지고 자기가 뭘 할 수 없어요 어떤 손해보험회사가 63빌딩 롯데빌딩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건물 화재보험을 보험료를 올 한해 한 500억을 받았다 한 달 동안에 500억을 받았다 이 500억을 함부로 쓰기가 애매해 왜냐하면 보험기간이 단기이고 금방 나가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을 항상 준비를 해 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500억을 대다수는 은행에다 넣어놔야 되는 상황이야 왜냐하면 돈 달라고 하면 바로 나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 생명보험은 어떨까요 오늘 이번 달에 제가 아까 똑같이 우리 전국에 있는 분들한테 종신보험료를 500억을 받았어요 이 500억은 앞으로 5년 10년 길게는 30년 80년 후에 나갈 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3분의 1은 부동산 3분의 1은 주식 투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겸업이 할 수는 안 돼요 겸업을 하면 어떤 어떤 회사가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 같이 운영을 하잖아요 운영을 해서 한 회사로 운영을 하면 얘가 손실 난데 여기 있는 돈을 빼서 여기다 막 넣고 여기 있는 돈을 뺐어 여기다 막 넣고 이렇게 해버리면 혼동이라고 그래서 얘가 파산되면 얘도 파산되고 이러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겸업이 금지가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생명보험의 재보험과 재산보험의 재보험 원래 재보험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보험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얘만 할 수 있어요 재보험은 재보험은 책임보험의 형식이니까 그런데 생명보험이나 재보험은 너네 둘 다 해도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법령이 허용되는 거에요 법령에서 허용하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재산보험에 부과되는 보험으로써 손해보험 회사에서 질병 사망을 특약으로 담보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다툼이 많았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물보험 형식을 취해오다가 이 물건이 손상되면서 배가 침몰하거나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불이 나면서 사람이 다치고 사람이 다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치료비라든가 후유장애를 보상하는 형식을 취하는 인적 보험이 형성되어 왔고 생명보험의 전통적인 거 지금 거는 혼용대가 좀 달라요 불과하니 20년 전 2000년대 90년대 이전 생명보험에서는 생명보험에서 판매되는 거는 거의 다 주계약에서 사망을 당부해요 이 사람이 죽으면 얼마 그 다음에 안 죽고 살아있으면 돈 주는 거 있어요 연금보험 이게 기본이거든요 생명보험에서는 그런 형태를 취해오던 와중인데 그런데 사람이 죽는 경우가 1년에 우리가 한 30만명 가까이 죽어요 30에서 40만명 가까이 죽죠 그 중에서 상해로 상해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는 대개 한 10% 15% 밖에 안 돼요 나머지 다 뭐예요 질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질병 사망은 니네가 손 손댈 게 아니다 여기 생명보험 우리 회사에서만 취급을 해야 되는 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뭐예요 상해는 원래 우리가 취급했던 거야 니네가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니네는 상해도 하고 있잖아 우리도 그럼 질병 해야지 이렇게 서로 다툼이 많았거든요 이러다가 이제 감독원에서 조정을 한 게 어차피 사람이 죽는 것도 우리 재산보험에 하나의 재산보험 영역에 넣고 있고 그리고 질병보험에서도 암보험이라든가 CIA 형식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허용을 해줘 허용을 해주는데 제한을 두게 라고 해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질병 사망이 종신보험 같은 거 종신으로 간다든가 100세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보험 만기가 80세 이하로서만 가능하고 인당 보험금액이 2억원 이내에 이하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제일 큰 거 이거죠 사실 여기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작아야 된다 그죠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납입보험료를 추가해서 만기환급금을 줘서는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생명보험 업계에서 마지막까지 싸웠던 거잖아요 우리 가끔 TV라든가 솜쇼핑 광고에서 보면 뭐예요 보험료가 나이가 들어도 어쩌고 저쩌고 보험료가 절대 오르지 않고 그리고 만기가 되었을 때는 납입보험료 전액을 다 환불해 드린다고 그 하는게 뭐 때문에 그래요 생명보험은 대개가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제가 표시가 좀 애매하네 만기환급금은 납입보험료 이내에 해야되거든요 이렇게 가는게 맞을까 이렇게 가는게 맞을거겠네 아닌데 이게 더 많은건데 표시는 이렇게 하는게 맞겠네 표시는 만기환급금이 더 많아지 납입보험료가 더 많아서는 아이씨 말로 설명드릴게요 납입보험료는 그러니까 만기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서는 안 되거든요 손해보험에서 판매할 때는 근데 생명보험은 어때요 거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만기환급금은 전액 납입보험료를 다 주거나 거기서 조금 더 가산해서 더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보험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요걸 묻는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요거 요게 이 규정이 어디있냐면 보험업법의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산보험에서 이 규정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이 놀리긴 했었는데 한번 나왔으니까 당분간에 나오긴 어렵겠지만 이런게 있더라 80세 2억원 그 다음에 납입보험료는 만기환급금 이내에서만 가능한 그래서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두고 뒀다 왜 생명보험업계하고 손해보험업계가 힘싸움하다 그런거에요 참고적으로 손해보험료에서 1년간 거수하는 총보험료하고 생명보험에서 1년간 거수하는 총보험료 어디가 더 많을까요 생명보험이 훨씬 많아요 많아요 그 많은 이유가 뭐에요 정립보험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보험기간이 길고 그래서 보험료가 훨씬 많다 급부형태 급부형태도 이거 자체로서 시험문제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간단히 해보세요 그냥 지금 첫시간은 일단 정약보상 형식이 제일 많아요 우리가 임보험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거나 사망해서 장애를 입었을 때 아니면 어떤 암이 진단됐을 때 이런걸 보상하다 보니까 정약보상이라는건 보험가입할 당시에 보험가입금액을 정해놓고 그 사건이 터지면 바로 그 돈이 그대로 나가는거 사망이 제일 대표적이다 암 진단비 골절이나 수술도 마찬가지죠 골절 진단되면 골절 날 때마다 20만원 50만원 수술할 때마다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정해졌으면 그 수술이나 골절이 있으면 바로 그대로 가입금액 그대로 나가는거죠 그 다음 준정액보상도 있어요 준정액이라는 것은 보험가입금액은 정해졌는데 정해졌는데 실질적인 지급률에 따라서 아니면 손상상태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왔다갔다 하는거 이게 준정액보험이거든요 그래서 후의정액보험금이 제일 대표적이에요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이에요 1억원인데 후의정액이 지급률이 30% 나왔어 그럼 1억원 곱하기 30% 3천만원 10%가 나왔어 1억원 곱하기 10% 천만원 이렇게 지급되는게 중정액이다 실순보상형식은 실수노리비가 제일 대표적이고 여행자보험에 가면 특별구조비용이라든가 아니면 형사합의금이라든가 이렇게 운전자보험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그 상대측에 지급한 금액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거 그 다음에 이 위에 세가지는 실질적으로 금전을 극부하는 형식인데 실질적으로 돈은 안주지만 보험료를 납부해 달 의무를 면제시켜줌으로써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주는 급부가 있거든요 이게 납입면제 라고 해요 납입면제는 전통적으로 생명보험에서 주로 활용된 거거든요 생명보험에서 50% 이상의 50%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한다든가 암이라든가 아님 CI 상태가 되면 더이상 그때부터 더이상 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돼 라는 혜택을 주었던 건데 최근에 손해보험도 납입면제를 인용하는 계약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정도 납입면제 이라든가 CI라든가 아니면 종충침해상태라든가 활동불능 상태가 되면 더이상 보험료 납부할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 손해보험은 지금 최근에 도입을 하고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거는 2차암 진단특약이라든가 아니면 후유장애 지급률이 80% 이상 아까 생명보험은 50%인데 손해보험은 80% 좀 높게 하고 있고 납입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보험이 더 많아요 아직까지 손해보험에서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뒤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총론 부분이니까 한 번씩 뒤쪽에 다시 언급될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재산보험에 있어서의 용어의 정의 이게 재산보험 표준약권 제1조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여기서 뭐 별중이시라는 게 그냥 뭐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계약자 계약한 사람이에요 시험문제 절대 안 나와요 이런 거에요 그냥 상식적이에요 이런 걸 문제로 나오진 않을 거니까 제가 보라는 것만 유심하게 보세요 수입자 뭐하는 사람 그냥 개념만 알고 계십니다 돈 받는 사람 보험증권 계약 내용을 성립했음을 나타내는 종이대기 서류 그냥 서류 그 다음에 진단계약 진단계약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요 진단계약이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재산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담보하는 이런 보험이다 보니까 이 사람을 보험을 가입시키려고 보는데 뭔가 좀 수상적으로 배에 살이 드립드립하고 나이에 비해서 주름수상 얼굴도 새커맣고 술도 많이 마시는 거 같아 암만 봐도 찝찝해 이런 사람을 그럼 우리 병원 우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고 오세요 그 결과보고서 내가 계약을 받을지 말지 결정할게요 이렇게 가입할 당시에 건강검진 절차를 거쳐서 계약에 체결되는 거 이걸 진단계약이라고 한다 진단계약 그 다음에 보험가입금액은 말 그대로 보험료라든가 보험금이라든가 책임준비금에 산출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증권상에 써있는 가입금액에 최대 얼마까지 보상하겠다라는 금액 별로 의미는 없고 상액 별표 하나 쳐 두시고 암기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상액 이거 왜 암기를 할까요 제가 아까 그랬어요 정의 개념은 써먹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2차 시험이고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뭐가 됐든 상액에 관련된 서술형이 됐든 장애에 대한 개념이 됐든 상액하고 관련된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첫 문장으로 이거 쓰시면 아주 써먹을 때가 좋아요 첫 문장으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사고로서 신체에 입은 손상을 말하고 다만 의순화 의치 의안과 같이 신체보조장구는 제외되지만 인공장기라든가 부분의치 등과 같이 신체에 의식되어서 그 기름을 대신하는 것은 신체의 손상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 문장은 이 문장은 토시안이 안틀리고 그대로 암기해 두시면 여러모로 써먹을 때가 많아요 꼭 암기해 두세요 이거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중요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중요한 사항은 고주의무하고 관련해서 보험계약 승량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을 말한다 고주의무 시간에 다시 또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보험기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별거 없고 영업일 이것도 개념은 이해하셔야 돼요 암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념은 이해하셔야 돼요 영업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험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 을 말한다 1년에 365일 중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날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닌 날이 있죠 토요일 아니면 공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 날을 뺀 날이 다 영업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본다면 토요일이라든가 아니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말하는 공휴일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이 다 영업일이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나 아니면 일요일이라든가 아니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임시 법정 공휴일도 마찬가지죠 이런 날은 다 휴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갔을 때 후유장애보험금이나 사망구원금 계산할 때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이런 날에 사고 나가면 휴일상의 사망이나 휴일 사고로 보험금 처리가 돼야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휴일 평일할 때도 구별할 때도 이게 개념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가 나중에 보험금 지급하게 되면 3영업일 이내에 돈을 줘야 되거든요 3영업일 넘어서면 이자가 가산돼요 그 이자가 가산되는 시점을 찾는 문제라든가 언제부터 이자가 가산되는 지 이런 걸 묻는 문제가 가끔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까맣날 달력상에서 까맣날과 근로자의 날은 까맣날이어도 휴일이에요 우리 보험계약에서는 기억을 해 두세요 근로자의 날이 언제인지 아시죠 5월 1일이에요 5월 1일 5월 1일은 그날이 까맣날씨로 목요일 수요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보험계약에서는 휴일이다 꼭 기억을 해 두세요 보험지권 아까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장계실 여기 별표 하나 쳐 두시고 페이지로 보면 몇 페이지죠 보장계실 6페이지 6페이지에서 7페이지 걸쳐있네요 이 보장계실은 별표 하나 쳐 두시고 꼭 암기를 해 두세요 보장계실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보장이 개시되는 날 이거야 기본적으로 알겠죠 근데 이제 그 밑에가 중요하죠 계약이 성립 계약이 성립했다는 건 뭐한 거예요 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고 플러스해서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날 이걸 플러스하고 있어요 이거는 보장이 개시하는 날 이건 뻔한 건데 그래서 그래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하고 보험료 납부한 날 첫 번째 납부한 날 이것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보험회사에 승낙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승낙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에 1회 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나중에 가면 승낙증 보호제도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실무적으로 당일사고라고 해서 언제 보험계약이 성립한 것을 볼 건지 보장계시일로 볼 건지에 따라서 면부책이 달라져요 그래서 충분히 출제 가능성도 높고 사례로 나오더라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보장계시일이 언제인지 찾을 수가 있어야 돼 그때부터 보험회사 보상 책임이 지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청약서상 계약일을 어떻게 정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청약과 함께 최초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라고 하면 보험회사에 승낙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승낙 여부는 중요치 않고 일단 그때를 보장계시로 보고 그게 곧 계약일이 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6페이지 7페이지 문장은 그냥 보장계시로 하면 이 문장이 그냥 머릿속에 탁 박혀 있어야 돼요 꼭 중요합니다 이거 매우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보험료는 사실 우리 손에서 이론을 배우는게 아니겠다는 별 중요치 않은데 가끔 뒤에 보면 시료부활의 문제라든가 여기처럼 대체 납입제도를 활용할 때는 보험료의 구성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보험료가 어떤 사람이 보험계약을 체결했어요 기본보험료가 10만원이야 10만원인데 이 10만원이 다 위험보험료로 쓰여지는게 아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4만원은 보장보험료 이 보장보험료는 뭐하는거에요 보험금의 재원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다치거나 죽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돈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 나랑 똑같은 보험을 가입한 다른 사람의 보험금 재원으로 쓰는 돈이거든요 얘는 10만원 중에 4만원이 그 정도 간다고 쳐요 이게 예시적인 금액이에요 이거 딱 확정된 거 아니고 상품마다 다른 건이고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적립보험료가 있어요 그리고 적립보험료는 뭐에요 만기 때 만기 때 환급해 주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가지 부동산 투자 아니면 증권투자 하면서 만기 때 환급금 준비하려고 해놓은 돈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라고 해서 부가보험료는 설계사 모집수당도 해야지 건물 임대차 임차료도 내야지 그 다음에 약관도 발부하려면 다 종이도 찍어내야지 이러니까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 합쳐져서 10만원 형성된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실질적으로 중간에 계약이 해지가 된다고 하면 내가 한달에 월 10만원씩 1년간 보험계약을 유지하다가 딱 1년 되는 시점에 계약 해지했어요 그러면 내가 낸 돈이 120만원이니까 100만원은 주겠지 안준다라는 거예요 왜 안줘요 이게 다 없어지니까 보장보험료가 소멸되거든요 부가보험료가 소멸되고 그러면 이렇게 적립보험료 이것만 황급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 부가보험료에 설계사 모집수당이 1년차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5만원씩 해서 그럼 60만원으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60만원 안 나와요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안 나오는 이유가 설계사 모집수당이 13개월차까지가 제일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민원사유 중에 우리가 재산보험 실무에서 시험이 자주 많이 나오는 거는 실무상 주로 이슈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개정사항이 있어서 새롭게 알아둬야 되거나 이런 거와 플러스에서 실무상 민원이 많은 사유 중 하나의 주요 이슈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슈 중에 지금 보험료와 관련했을 때 제일 많다고 표현할까요 상당히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3년동안 납부한 보험료만 해도 천만원이 넘는데 왜 해지환급금이 이거밖에 안 되냐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6개월 내가 보험을 억지로 억지로 아는 친구 선배 후배를 통해 억지로 억지로 보험가입해서 했는데 우리 가정형편에 맞지도 않는 보험을 갖다가 내가 원하던 보험도 아니어서 근데 억지로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진짜 8개월 동안 끌고 오느라고 생고생을 했는데 해지하려고 보니까 무슨 껌값단주냐고 그거 가지고 민원으로 와요 답답하지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우리가 실무적인 시험하고 관련해서 생각할 때 이런 거 있죠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뭐예요 위험보장보험료 부가보험료가 소멸되고 그 사이에 오집수당이나 관리수당이 다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점은 알고 계시고 그러면 여기 보험료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7번 7페이지 보험료에 관련 용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가로 7번 있죠 납입일시중지 대체보험료제도 이 제도는 조금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게 실후부하라고 관련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보험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체결해서 계속 보험 잘 내고 왔어요 쭉 내고 오다가 어느 순간 지금처럼 코로나처럼 사회활동이 많이 제한되고 장사도 안 되는 시점이 됐어요 그럼 더이상 보험료 납부할 돈이 없어 납부하기도 힘들어 지금 이런 경우에 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해 버리면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한 노력도 희석되고 그리고 여기서 계약 해지되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가급적 살리고 싶어 그런 경우에 여기서부터 계약이 성립한 시점부터 여기까지 얘하고 얘는 없어지지만 이 적립보험료 계속 쌓여 갖고 온 거잖아요 이 해지환급금을 가지고 여기서 이 보험료 못 내는 동안 대신 납부를 해주는 제도 이게 보험료 일시 납입 일시 중지 보험료 대체보험료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이런게 있구나 해지환급금 보험기간이 유지되던 보험기간이 유지되던 기간에 뭐하든 해지환급금으로 보험료를 납부 못할 경우에 대신 납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한도로 해서 이건 계약자가 신청을 해야 돼요 계약자가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면 1년을 한도로 그래서 1년 지나면 다시 또 계약자가 또 신청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다 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어떤 거다 이런게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거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험기간 중에 저쪽저쪽 있는 거 지급사유 있죠 이건 너무 뻔한 거니까 사망보험금은 그리고 다쳤으면 상해보험금 이런 거 나가는 거거든요 별로 의미는 없고 실질적인 시험하고 관련되는 거 8페이지 사망보험금부터 보죠 사망보험은 올해도 나왔어요 2020년도에도 사망보험금 산정하는 문제가 나왔고 앞으로도 간간이 나올 거에요 물론 이제 2020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2021년도는 조금 간해성이 조금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사망과 관련돼서는 재산보험에서만 써먹는 게 아니라 저쪽 자동차보험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속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본다면 사망보험금은 언제 지급하냐 사람이 죽으면 나가죠 사망했을 때 돈 나가요 근데 이제 사망이 그러면 뭐냐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거에요 사람 사망 사람 죽은 걸 사망이라고 하지 않나 맞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상태가 죽은 건지에 대해서 이제 심장이 완전히 정지됐을 때 영구적으로 심장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히 정지됐을 때가 그때가 사망이다 무슨 소리냐 요즘에 전기충격기라든가 이렇게 심폐소생술로 해서 죽었던 심장도 다시 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은 사람은 사람이라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존경받고 존중받을 이유 중의 하나는 인격과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뇌의 기능이 뇌가 모든 인체와 인격과 사고를 판단하는 주요 기구이기 때문에 뇌의 기능이 정지가 되면 혈액순환도 안되고 사고도 안되고 의사판단도 아무것도 안되기 때문에 뇌의 기능이 정지됐을 때가 사람이 사망한 상태다 무슨 소리냐 사람이 뇌의 기능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호흡을 독립호흡을 하고 심장이 뛰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은 산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호흡을 완전 연구에 정지됐을 때가 이럴 때 사망이더라 이런 다양한 이거 말고도 몇 가지 학설 더 있어요 우리는 학자가 되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주로 이제 다수의 학자들은 심장이 완전 연구에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정지됐을 때 사망으로 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개념 정도만 보고 그다음에 질병 사망 아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총론 시간에 질병 사망을 과연 재산보험의 영역으로 늘 거냐 말 거냐 이건 학자들 간의 다툼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학자들 간의 다툼이거든요 법의학자라든가 의사나 이런 분들의 서로 의견이 조금 달리는데 이건 질병 보험이 재산보험이 포함되냐 안 되냐 이건 생명보험 업계와 손해보험 업계 서로 돈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끼리 잘 싸우시라고 하시고 우리는 별로 의미 없어요 이제 좀 봐야 되는 거는 첫 번째 교재 순서대로 보니까 이제 자살이 먼저 나오죠 자살 자살 이거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업계에서도 많이 쟁점화가 되고 있고 원칙만 먼저 보죠 원칙 피보험자가 스스로 자신을 헤쳤다 그래서 죽었다 이걸 자살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자살과 자살의 개념을 볼까요 자살은 자기가 아 난 죽어버려야 되겠어 더 이상 사는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자살 그 다음에 자살은 내가 꼭 죽겠다는 의지는 없겠지만 그냥 나의 어떤 자연적인 내 스스로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사망하는 거 쉽게 말해서 책임능력 없이 아니면 내가 죽겠다는 의지 없이 스스로 죽는 거 이걸 자살이라고 해요 사실 우리가 자살 많이 들어봤어요 잘 안쓰는 용어예요 이거 누가 누구만의 문제예요 학자들 간이 그렇게 또 구별을 해 놓은 거예요 제가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표준어에서도 보면 일반인들이 가장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게 표준어 아닌가요 자살 쓰지도 않는 용어를 굳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상치라고 하세요 상추라고 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상추 이상해요 아직도 상추라고 하는데 아무튼 저는 포괄해서 그냥 스스로 죽는 거를 자살로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시험문제로 자살이 나오더라도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원칙은 피보험자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 면책이에요 왜 고의사고기 때문에 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보장을 해 주는 건데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원칙을 끊었다 이건 면책이다 고의사고기 때문에 그렇지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이 문장 암기해 두세요 이거 자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장을 그대로 잘 인용을 해 두시면 아 이 수험생은 약관을 충분하게 잘 숙지하고 있구나 그 내용이 면책 부책은 중요하게 안해요 사례문제가 실제 나왔을 때 우리 면부책 나왔을 때 아 나 그 면책 틀렸어 부책 틀렸어 전혀 중요하잖아요 0.1점도 안 돼요 자동차보험에서 면부책은 꽤 중요해요 거기서는 법률상 소려배상책이 있냐 없느냐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재산보험에서는 사실 그 면부책은 이건 시각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달랐죠 결론이 면책 부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논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장은 꼭 암기해 두세요 자살과 관련된 심신상실 상태 라든가 아니면 목을 맺다든가 강물에 투신했다든가 등등 어떤 사망 자살과 조금이라도 연관성 있는 문장이 있을 때는 이 문장 한번 써 두면 좀 체계가 잡혔구나 생각될 거예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이런 경우에 부책 부책이라는 건 뭐예요 돈 주겠다 보상한다 이거 왜 줄까요 이거 아까 여기서는 스스로 자신이 자신이 죽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절단시키는 행위를 하다보니까 고의사고잖아요 근데 심신상실등이란 뭐예요 변별능력이 없다든가 아니면 어떤 살이 인식을 불능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약물에 취해가지고 막 진짜 몽롱한 상태라든가 이렇게 이런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행위를 한 거 이런 거는 그 사람한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민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형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심신상실 상태에서 행위는 버라지 아니한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도 모르고 하고 다니는 머리에 꽂고서 이런 다니는 사람이 무단횡단을 했거나 어디있지 무슨 과일상에서 과일을 하나 훔쳐 먹었다고 해서 어? 네가 절뚝죄를 범했네 무슨 이런 걸 물어봐야 설명도 몰라요 그냥 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고 그러면 그 사람 책임을 묻는다는 건 고의성이 없고 고의성이 없다라고 하면 보상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8년도에 19년도에 문제를 한번 나왔었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꽤 많아요 이게 의외로 많아요 제가 실무적으로 활동할 때도 일주일에 두 건 정도는 저는 한 색태를 맞거든요 한 지역을 조그마한 지역을 맞는데 일주일에 두 건 정도가 들어와요 뭐가 들어와요 목맹거 아니면 저쪽 목맹게 제일 많죠 아파트 투신 이런 거 이게 들어와요 의외로 우리나라 암이 사망 1위고 2위가 뭘까요 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별로 안 돼요 죽는 거 사망 사망 이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1년에 꽤 많이네요 사망을 해요 20대 30대 40대 사망률 1위는 이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을걸요 의외로 많다고 이게 이게 많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그 사람들이 목을 매거나 투신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자유로운 심신상실이 있었는지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엄청나게 자주 발생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사례문제로 또 한 번 나올 수 있어요 이게 18년인가 19년도에 한 번 나왔는데 또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문장은 꼭 기억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문장은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거 나중에 저기에 나와요 면책사유요 면책사유에서 피보험자의 면책사유에서 이 문장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까진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다 공통사항이에요 모두 다 공통사항이고 여기 이제 생명보험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특칙이 하나 있어요 아까 피보험자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절단시킨 거 이건 고의라고 해서 면책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에서는 보험 가입한 지 2년이 넘으면 2년이 넘으면 니가 일부러 죽는다 해도 돈 줄게 사망보험금 줄게 라고 하는 일반 사망담보가 있거든요 이거 2년 넘은 보험금 줘요 생명보험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2년 후에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싶으면 지금 가입했다가 2년 후에 열심히 생활하시다가 하시면 돼요 근데 바뀌겠죠 이걸 왜 해주겠어요 이렇게 2년 후에 보상해주는 거 사실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보호하는 거야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피보험자는 흔한 말로 저는 표현을 그렇게 좀 저속하게 쓰는데 몸 대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이 사람 목숨 바치고 저 몸 대줘서 그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수익자가 돈 받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피보험자의 행위는 죽이지 않다라는 거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거 2년 후에 보험가입 후에 2년 후에 자살한 거 이거는 생명보험에서만 있는 규정이고 생명보험에서만 부책이다 손해보험이 이 규정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보험가입한 지 3년 후에 자살을 했어 그러면 생명보험에선 보상을 하겠지만 손해보험에선 보상 안 해요 어떤 사람이 2년 내에 자살을 했어 그러면 원칙은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보상 안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극심한 공포 라든가 아니면 조울이든가 조현병이 있어갖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사망을 했어 그럼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은 다 보상을 하는 거죠 어떨 때 보상하고 어떨 때 보상하지 않는지는 명확하게 구별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망 사망의 인정방법 사망의 인정방법 사망의 인정방법 사망의 인정방법은 제일 많이 활용되는 거 사망 진단서에 의해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적이에요 요즘에는 거의 98% 이상의 사망 진단서에 의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아니면 어떤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결과적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의사가 발행을 해 주는 사망 진단서 가지고 그거랑 사체 검안서에 의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럼 얘하고 얘의 차이점이 뭘까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사망 진단서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었을 때 발행하는 사망을 확인하는 서류고 사체 검안서는 변사체로 발견된 신원을 알 수 없거나 신원을 안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망한 상태로 병원에 왔을 때 이 검안서가 발행이 돼요 예를 들면 한강에서 사체가 떠오른다든가 산에 올라갔는데 백골사체가 발견된다든가 이럴 때 검안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똑같이 의사가 발행하는 건데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 이거 좀 눈여겨봐 주실 필요는 있어요 이건 아주 실무적인 건데 사망 진단서는 역시 병원에서 발행해요 얘도 병원에서 발행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사망 진단서는 치료를 했던 의사 치료를 했던 병원에서 발행하는 건데 검안에는 말 그대로 사체나 뼈만 와서 이 사람 죽은 거 맞아 라고 해서 발행하는 게 차이가 있고 검안에 의사가 발행하는 건 똑같고 근데 사망 원인이 사망 진단서는 거의 명확해요 어느 정도 다 검사할 거 하고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MRA 이런 거 다 어느 정도 찍고 할 거 다 해보고 결과적으로 사망했고 그리고 어떤 질병인지 살인지가 명확한데 이 사체 검안서는 거의 잘 안 나타나요 거의 그래서 사체 검안서에서 선행사인 집적사인 사망 진단서 검안서에 사망의 원인을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원인을 기록하는 게 있거든요 다 뭐라고 써 있어요 미상으로 써 있어요 미상 아니면 오늘 발견됐으면 2020년 11월 20일 15시 이전 이런 식으로 아주 두리뭉실하게 써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망일시 사망진단서는 아주 명확해요 연 월 일 시 분 초까지 아주 명확해요 이게 뭐 때문에 중요해요 이게 실질적으로 사망 실질적인 사망시간은 왜 중요하냐면 상속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당일날 사망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휴일사고냐 평일사고냐 이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아까처럼 백골이 떠올랐는데 어떻게 하라고 의사가 천재다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백골이 이렇게 쑥 떠올라오면 그러면 다 미상으로 쓰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게 미상인데 이게 휴일사고인지 평일사고인지 이게 다툼이 많아요 제가 실무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아요 어떤 친구가 원래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줬어 불협화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불협화함이 있어갖고 이 친구가 금요일날 오후에 부모님 통장을 몰래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을 찾아서 돈을 다 찾았더라고요 통장에 통장에 있었던 아무튼 그 금액을 다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유흥가 가서 술도 엄청 마셨어요 그 현금 들고 친구한테 돈 자랑도 하고 막 그리고서 그날 밤 금요일날 밤 11시 20분 정도에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마지막에 어디 갔냐 그래서 어디 간다 라고 들었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도 열 몇시입니까 11시 40분경 20분쯤에 친구랑 헤어지고 40분경에 핸드폰도 배터리가 나갔더라고요 근데 배터리 나간 거는 누군가 제삼자이 그러기 보다는 그 원래 친구들하고 술 마실 때도 배터리가 별로 없었다 라는 얘기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없었던 건 맞는 거 같아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없어졌어요 실종이 됐어요 이제 실종이 됐다가 한 4개월 후쯤에 어디 강가 하구뚝에서 사체로 발견이 된 거예요 발견된 때가 언제냐면 토요일이야 그러면 아까 그랬죠 이제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사고 원인이 됐다가 평일사고냐 평일사고면 예를 들어 평일사고가 5천만원이다 1억이다 편하게 평일사고가 1억이면 휴일사고면 2억이거든요 거의 두 배 가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서로 유리한 책으로 주장을 해요 유가족 측에서는 휴일걸로 보험회사 측에서는 평일걸로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툼이 많아요 그런데 다툼의 기준으로 뭘로 잡을거냐 다른 반전이 없느냐 일단 검안소나 진단소에 있는 그 날짜가 사망한 날짜로 보는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입증을 하면 돼요 입증에서 번복을 시킬 수가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아까 금요일날 아까처럼 금요일날 밤 11시에 이렇게 사망을 했다가 이 사람은 주객으로 함몰됐어요 발견이 사체를 보면 이 함몰은 누구한테 맞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핸드폰도 꺼져있고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사람이 새벽 토요일까지 넘어가지 않고 그날 밤에 술 먹고 어디 이렇게 위원가 다니다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건 가능성이지 어떤 예를 들어서 평일사고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평일날 누가 했던 cctv가 됐든 목격자가 됐든 뭘 찾아냈다 그럼 평일사고가 되는 거죠 검안서가 토요일로 나왔다 하더라도 또 반대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실무상 사체 검안서 가지고 평일 휴일 어떤 사고인지 가지고 다툼이 발생을 하고 또 이게 또 어떤 때 다툼이 많냐면 교통사고냐 일반사고이냐 일단에도 이게 다툼이 많아요 교통사고냐 어떤 사람이 지금 역시 마찬가지예요 집 밖을 나갔는데 한동안 집에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가지고 이따가 어디 갔나 싶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어디 이상한데 야산가서 발견됐어요 야산가서 발견됐는데 보니까 갈비뼈 좌측이 완전히 다 나갔어요 갈비뼈가 완전히 다 나갔고 골반뼈도 나갔고 여잔데 그 다음에 다리 쪽에도 족관절도 분쇄골절도 나있어요 이거 원한 관계로 이렇게 하나요 원한 관계로 너 한번 죽어봐 11번 느꼴 2번 느꼴 3번 이렇게 깨기도 어려워요 이거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뭐예요 교통사고 교통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교통사고라고 제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역과되면 피부가 어떻게 되는지 차가 밟고 지나가면 여기 다리에 옷도 자국이 남아요 옷이 한번 지나가면 타이어 리드 자국에 이어서 천이 벌어진 간격이 달리거든요 리드 자국이 딱딱 남아요 피부도 남아요 피부도 멍도 남고 피부는 이제 그 당시에 부패가 되어서 옷에서 타이어 자국이 보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교통사고 나고 누군가 거기다 옮겨놓은 거거든요 그럼 이게 교통사고냐 일반사고냐에 따라서 입증책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진댄스 가지고는 크게 논할가치 논할가치라기보다 시험하고 관련했을 때는 어느정도 명확하니까 얘가 주로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이게 얘네들의 차이점은 조금 기억을 해서 이거 차이점 쓰라고 하면 5점짜리 정도로 쓸 수 있게끔 정리 좀 해두세요 그 다음에 각종 검사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혈액검사 엑스레이는 거의 대부분 찍어요 아니면 심전도라든가 뭘 응급환자로 와서 심전도 못하는 경우도 종종이 있지만 혈액검사는 기본적으로 해요 어떻게 된거에요 병원에 왔다 죽은 사람한테는 절대 안해요 몇시간 전에 사망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혈액검사도 안하고 엑스레이 아무것도 검사 안해요 그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이 두 개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구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인후보증 인후보증 요즘에는 거의 안쓰는 방법이죠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인후 사람이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때 죽은거 맞어 라고 하는거 옛날에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이거 많았어요 요즘에는 뭐 병원이 곳곳에 많이 있고 정보통신이 있는데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없는데 요즘에는 전혀 없는거냐 요즘에 간혹 있어요 예를 들면 원양어선 같은거 남태평양에 참치어선 갔는데 어떻게 일하다가 다쳤어요 사망했어 누군가 사망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다시 남태평양 가서 남태평양 가서 다시 한국으로 올 수도 없고 그 사람 또 사체처리하려고 인접국가 가서 거기서 대사관한테 연락해가지고 뭐 하려면 되게 복잡하고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먼저 선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감염병이 심해가지고 사체를 그대로 보관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극히 적다 아무튼 이런게 있고 그 다음에 실종선고가 있다 실종선고는 이제 부재자의 생세가 일정기간은 확인되지 않을 때 법원의 선고로서 실종된 것을 인정하면 그 실종기간이 끝나는 날 끝나는 날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재자의 생세가 5년간 불명해서 실종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일반 실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재자의 생세가 1년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실종선고를 인정해 주는 경우 이거 특별 실종이라고 하거든요 일반 실종보다는 우리가 시험하고 관련했을 때는 특별 실종이 좀 더 그 사유가 뭔지 알 필요는 있겠죠 특별 실종은 아무 때나 되는게 아니라 첫번째가 피보험제가 전지에 임해서 1년동안 생세가 불명한 거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타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침몰한 선박에 탑승하고 있던게 확인되는데 그 선박이 인형됐는데 사체가 안 보이는 거 아니면 추락한 항공기에 탑승해 있었는데 역시 사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위난이 될 어떤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생세가 불명하다 라고 하면 법원의 선고로서 특별 실종을 인정할 수가 있다 라는 거에요 사유 4가지 정도는 눈에만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특별 실종이 되버리면 손해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보상책임이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하는데 손해보험 면책사위를 나중에 가서 보면 전쟁혁명 내란 폭동 사변을 면책으로 하고 있거든요 또 선박 승무원이 직무상 탑승하고 있던 중에 선박사고로 발생한 사고는 면책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보험에서는 얘네 두개가 면책사유에 해당될 수 있고 근데 일단은 특별 실종이 인정된다 라고 하면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간에 상해사망보험금에 지급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에요 면책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개로 보고 그 다음에 인정사망 인정사망이라는 것은 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건데 세월호 사고를 생각하시면 돼요 세월호나 예전에 상품백과점 사고나 이런 거 이런 것처럼 대수재라든가 화재라든가 엄청 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거의 사망한 것은 거의 맞는 거 같아 거의 확실시 되지만 아무래도 사체를 찾을 수가 없어 이런 경우에 이를 조사한 광공서에서 이 사람 사망한 게 맞아 라고 해서 가족범죄등록부에 기재를 해버리면 그 기재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재된 날이 가급적이면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휴일이면 좋죠 그 다음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평일이면 좋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거 2018년도 시험문제 한번 나왔어요 이거 언제 사망을 기준적으로 잡는 건지 이거 나왔으니까 뭐 한 2-3년 정도 올해 2021년도 바로 나오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 날 이해는 분명히 하고 계셔야 돼요 언제 사망한 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날 그 날이 사망한 날짜에요 그 날이 평일이면 평일 휴일이면 휴일 이렇게 그 다음에 연명의리종단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새롭게 들어온 조문인데 아직 출제 안 됐어요 아직 따끈따끈해요 이거 관련 규정 우리 교재로 본다면 이 규정은 13페이지 아래쪽에 있죠 이 문장은 깔끔하게 잘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연명의리종단 등의 결정에 의해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보험금 지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우리 야권교정이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연명의리종단은 누가 결정을 해요 통상 연명의리를 치료받고 있는 그 사람의 자녀라든가 배우자라든가 부모가 결정을 하죠 이들이 대개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연명의료를 연명의리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하고의 상속자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결정 즉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의 입장에서 우리 어머니 우리 와이프 우리 애에 대한 더 이상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 라고 하더라도 이 상속자가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민법에서는 상속자가 피상속자를 고의로 살해하거나 상해를 끼칠 경우에는 상속권이 배척이 되잖아요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사망의 종류를 어떤 걸 적용할 거냐 연명의리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일상생활이라든가 활동불능상태에 있다는 건데 그 상태를 이르게 된 거 상해사고에 의해서 그 상태가 되어버렸으면 상해사망보험금을 나가는 거고 질병에 의해서 연명의리상태가 되어버렸다면 질병보험금이 나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이거 사례문제로 좋다고 생각해요 올해도 유사하다는 것은 연명의료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는 사고가 외국에서는 휴일이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평일이었을 때 어떤 보험금을 지급할 거냐 이런 문제거든요 이것도 잘 보시면 연명의료가 시작되게 된 계기 상해사고가 됐든 질병 진단이 됐든 그건 평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건 평일이야 이럴 때 평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건지 휴일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건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만 하면 돼요 우리 저쪽 손해보험도 마찬가지고 혹시 재물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험의 기본은 이재설을 따려고 했어요 이재설이란 건 뭐냐면 사고가 처음 발생한 때 그 때를 기준으로 휴일 평일 교통사고 이걸 다 따져요 실제 죽는 날은 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토요일날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개개개개개해다가 평일날 사망했다 한 2년 지나서 2년 지난다고 하더라도 제가 토요일날 사고나서 2년동안 직접적인 영향으로 평일날 사망했다면 토요일사고 휴일사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 화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보험기간 중에 화재가 발생했으면 실질적으로 큰 손해하는 보험기간 끝나더라도 다 보상을 해 주잖아요 자동차보험이 제일 대표적이겠네 자동차보험 어때요 보험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잖아요 우리 자동차보험 근데 12월 24일날 크리스마스 때 엄청나게 큰 사고를 당해서 결국 사망은 언제였냐면 3년후에 사망했어요 이거 보상해줘요 안해줘요 해주잖아요 자동차보험 보험기간이 여기서 딱 끝났는데 해주는 이유가 뭐 이때가 사고 보험기간 중에 사건이 발생한 때 이때 이걸 기준으로 보상책임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하는 연명으로도 실질적으로 내가 상해가 됐든 질병이 됐든 연명의료 연명의료 치료를 받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휴일이었다 휴일이고 실제 사망한 것은 평일이었다 그거 관계없다 라는 거예요 사고가 발생한 이때를 기준으로 휴일평일을 따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사례문제로도 가능하고 약술형 가로치기 문제 다 가능해요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손해사정시 사망사고에 있어서 손해사정시 유의해야 될 점 이것도 써먹을 때가 좀 있어요 손해사정시 유의할 점 담당 손해사정사가 조사 확인해야 될 사항 뭐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올 때가 있고 이거는 상해사망이 됐든 고해사망이 됐든 고해사고가 됐든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아니면 또 사례문제로 나와서 담당 손해사정사가 조사 확인해야 될 사항을 설명하시고 그게 어떤 사항이 되더라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깔고 간다 제목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써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냐 일단 우리 삼범 쪽에서 사망과 관련했을 때 이렇게 사망사고가 접수됐을 때 손해사정하는 이유는 얘냐 얘냐 얘냐라를 구별하기 위해서 손해사정을 의뢰를 해요 이미 죽었다라 사망했다라는 건 아까 사체검환서가 됐든 사망진단서가 됐든 진단서가 들어왔을 거거든요 죽은 건 명확해 사망한 건 명확한데 어느 보험금을 지급할 거냐에 따라서 얘가 확인되면 면책이죠 얘가 해당되면 보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금액이 낮을 수도 있고 상해사망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커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는데 이럴 때 뭘 조사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냐 첫 번째 무조건 사람이 죽어서 죽잖아요 죽은 사체를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게 못 봤겠죠 사체를 저는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도 법령 위반한 거죠 누구든지 간에 사람이 사망한 사체를 발견하게 되면 경찰서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특히 의료기관은 당연히 의료기관에서 신고 안 하잖아요 경찰서에 신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의료기관에 과태리라든가 심하면 형사처벌도 받아요 우리 일반인도 마찬가지 일반인들도 약간 처벌이 있어요 여하튼 근데 이제 그런 신고 의무가 있어요 그럼 신고 의무가 있으면 경찰서에서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면 반드시 또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갖고 이게 어떤 사망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수사를 해야 돼요 열심히 수사를 해봤더니 그냥 혼자서 원래 노인이어서 체질적인 질환으로 사망하셨어 라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작성을 해서 검사한테 보고는 해야 되거든요 검사가 봤을 때 충분하네 나이 연세도 있으시고 원래 지병도 있으시고 내사종결 하세요 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아니야 이거 조금만 봐도 이상해 아무리 조금이라도 이상해 그러면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공권력을 이용해서 모든 사망사건 대한민국에서 사체로 발견된 모든 사망사건 다 수사를 한다 일단 여긴 필수적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보면 많은 서류가 여기 있어요 경찰에서 공권력이다 보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통신사의 통신기록이라든가 cctv 확보라든가 아니면 주변인 면담이라든가 진술조사 많이 받아 놓거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국과서에 감정을 해서 사망의 원인도 규명하기도 하고 dna 분석하기도 하고 녹취록 다 확인도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서 가면 많은 정보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여기 어느정도 판명이 나요 세 가지가 세 가지가 판명이 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찰서는 뭐하는 곳이냐면 이 사람의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는 곳이 아니에요 경찰이 주로 하는 것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이거든요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를 해갖고 검찰한테 넘기는 게 주 업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해버리면 더 이상 안해요 검사도 이제 됐어라 그냥 사체 유족한테 인도하고 종결하세요 그러면 끝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보험 쪽에서 본다면 궁금한 거는 범죄 혐의점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거냐 이거냐 이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건 나머지는 담당 손해사 정서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확인하는 거냐 첫 번째부터는 이제 사고 장소를 가봐야 된다 사고 장소를 가보면 예상했던 거하고 달라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어 이 사람이 또 원래 나이도 많은데 나이도 젊은데 소득도 별로 없는데 보험가입은 많이 났네 수상한데 이렇게 해서 현장을 가보면 아까처럼 이제 익사사고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익사사고가 발생했는데 느낌상 그냥 20대 후반이 보험은 갑자기 가입한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보험을 2개나 가입해서 금액이 거의 억대가 다가오는 금액이 그 당시만 해도 억대가 컸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냐 취업이 안 돼서 뭐 했나 라고 했는데 사망장소를 가버리니까 발목표 밖에 안 차요 물이 여러분들 아 나 죽어버려야지 라고 했을 때 운 나쁘면 접시물에 코바꿔도 죽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계획을 잘 짜신 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아 나 진짜 죽어버려야지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죽을까 생각해서 아 나 목은 못 먹여 무서워서 물어빠져 죽어야지 해가지고 청계천같은 데 가서 풍덩 빠져서 죽을 사람 있나요 죽을 사람이 2층에 올라가서 아파트 50층 40층 빌딩 그런 아파트에 있는데 50층까지 올라가기 그래 2층에서 떨어져서 계단에서 굴러서 죽어볼까 현장 가보면 많은게 나와요 또 어떤 분은 이불 탈다가 떨어졌대요 베란다에서 이불 탈다가 떨어졌는데 현장 가보니까 이불 탈 수가 없는 구조에요 제 키가 80cm 넘는데 거기는 원래 일반적인 베란다는 120cm 이거든요 거기 좀 높게 고층도 돼서 160cm으로 돼 있어요 이 아줌마가 158cm에요 근데 거기 이불을 털려면 점프를 해가지고 털어야 되거든요 이불 밖에서 털기가 좀 어렵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술 먹고 계단에서 떨어져가지고 실수로 해가지고 거기에 굴렀대요 거기에 무슨 적치물 있었는데 적치물 있는데 그릴 것도 없이 그냥 아파트 계단 올라가는 복도 있잖아요 복도 이렇게 딱 꺾여지는데 창이 있잖아요 그 창으로 위에서 올라가서 계단이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는게 있잖아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복도 창이 있잖아요 여기 어떤 사람이 술 먹고 굴러가지고 여기 적치물이 있었는데 굴러가지고 계속 이리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기한데 가보면 어떠지 창이 큰 데도 있잖아요 항상 열어놨다고 그러는데 열어놨던 어쨌든 간에 가서 보면 가로 재보니까 한 55cm 세로가 한 20 몇 cm 저 같은 사람이 거기 일부러 끼어들어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현장 가보면 많은 답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있구나 여기 여기 졸릴 때 얘기하면 많이 귀를 쏠지 댔겠네요 어떤 사람이 와이프가 얘가 뭐냐면 텔이에요 모텔 와이프가 여기를 자꾸 들락거래요 그래서 남편이 미행을 하다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남자랑 들어가는 걸 봤어요 한참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 둘이 나오는 걸 봤어요 나오는 걸 봐서 이 차가 윙 하고 갔어요 갔는데 사람은 못 치고 여기 핸들을 팍 꺾었어요 핸들을 팍 꺾었는데 이 옆에 뭐냐면 여기가 어때요 이런 데는 어디 있어요 경치 좋은 데 있잖아요 여기가 출렁출렁한 한 호숫가에요 차갈로 풍덩 빠졌어요 사람이 차에서 풍덩 빠지면 영화에서처럼 문을 열고 나올 것 같죠 쉽지 않아요 문도 안열려요 아시나 문 안열리는 이유 아시죠 이게 불역차하고 기합차가 다르기 때문에 문도 안열려요 원래 물이 다 가라앉았을때나 열리지 그리고 이게 우리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숙 열려서 나올 수 있는게 아니다니까요 우리 무슨 성룡영화 보면 수중에서 주먹질 하잖아요 수중에서 주먹질이 나갈 수가 없어요 한번 해보시면 아실거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렇게 돼서 거기 빠져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신변을 비관해서 사망을 하려고 했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리고 또 저쪽에서는 유가족 여기 있는 배우자는 아예 이건에 대해서는 청구 자체는 않고 이에 부모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애들이 그렇게 죽어 죽을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그날 애들까지 다 챙겨주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 있고 근데 현장 가서 보면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스키드마크 아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샌들 딱 스키드마크 쫙 그려져 있고 이거 퐁퉁 빠졌어요 이 스키드마크는 언제 생기는 거예요 스키드마크 뭔지 아세요 큰일이 아니에요 큰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스키드마크라는 것은 타이어가 완전히 딱 굴러가다가 딱 잠기잖아요 그럼 노면에 딱 미끄러지면서 까맣게 생기는 거 이걸 스키드마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마크는 타이어가 옆으로 횡으로 밀려가면서 생기는 거 이게 이 마크인데 스키드마크가 생겼다는 것은 타이어가 잠겼다는 거예요 타이어가 잠겼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에 강하게 들어갈 의지가 적었다는 거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현장 가보면 내용이 달라진 게 많아요 여기 가보셔야 된다 그 다음 채무관계 이게 IMF 때 꽤 많았어요 IMF 때 보험가입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가입을 해 놓고 갑자기 별 뜻도 없이 사망을 해 우리가 얼마 전에도 국가구도사태인가 그런 영화도 하나 있었죠 그거 보시면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 한 목숨 희생을 해서 우리 가족이라도 먹고살게끔 해주겠다 하고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적긴 하지만 여하튼 요즘에도 언론에 가끔 나오죠 신변을 미관하거나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그냥 이렇게 흡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 비해서 채무관계 부채가 얼마큼 있는지 또한 빚독채가 얼마큼 받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필요는 있다 이거하고 더불어서 이것도 많이 확인해야 돼요 대개 채무관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절단하는 경우는 대개 어떤 경우냐면 어떻게 하냐면 보험을 단기간 내에 여러 개 가입해요 여기저기 보험사에다가 많게는 10개 20개씩 가입을 하고 얼마 전에 이거 비슷한 거 하나 있었죠 몇 개의 사례가 있죠 한 사례는 보험 합계보험금이 27억 인가 그래요 단기간에 6개월 내에 27억 원어치의 와이프 것만 보험을 잔뜩 가입을 해 놓은 거예요 남백건은 별로 가입은 않고 본인이 저쪽 모집 관계자를 종사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왜 와이프 것만 그렇게 했냐 내가 가입하면 어차피 내 수당인데 어차피 와이프 거를 생명보장을 해 주고 내 수당도 해야지 자기 직급도 올라가고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사고 나기가 좀 겨면적은 데에서 유턴할 자리가 아닌 데서 유턴을 해 가지고 와이프만 다친 거예요 운전석 쪽 조수석 쪽으로 그래서 와이프가 사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기에 의한 계약이고 그 다음에 공서양속에 반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무휴다라고 해서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안에 있었는데 그런 거라든가 가끔 또 저쪽 저기도 있죠 고속도로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얻어 가지고 보험 가입을 와이프 것만 집중적으로 가입을 해서 이상하게 직선 도로에서 굳이 저기 전시줄을 들이박지 않아도 될 곳인데 굳이 보조석 쪽만 부딪혀 가지고 와이프만 다쳤어요 본인은 별로 안 다치고 이런 경우에 의심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확인해 보면 얘는 돈하고 관련돼서는 얘가 집중 가입이 많아요 최근 3개월 이내에 최소 5개 이상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해요 그래서 이건 타사 조회도 많이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사망진단서 발행지 병원도 반드시 가봐야 돼요 이거는 사망진단서가 나오는지 검안서가 나올지는 좀 불분명한데 그 병원에 가면 의사는 또 의학적 시각에서 이 사람이 그 당시 발견 당시나 내원 당시에 어떤 상태였다라는 게 좀 내역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특히 약 먹고 우리가 제일 많이 사망하는 게 목을 매는 건데 약을 먹고 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근데 약 먹고 하면 냄새가 나요 그 냄새는 시간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물론 부검을 하면 나오겠지만 부검을 경찰서에서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 병원 진료를 받던 의사나 간호사들은 농약 냄새 라든가 무슨 향이 나든 이런 것도 알 수 있거든요 난 동료 지인도 면담을 해두면 좋아요 동료 지인을 면담을 하는 건 누구냐 망자가 있으면 그 망자에 가까운 친구 애인 동창 이런 사람들이죠 아니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면담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최근 행적 그 사람의 최근 동안에 사망하기 당연히 그 인접 시간에 대한 심리상태가 어느 정도 나와요 평소 우울해하더라 평소 죽을려고 하더라 아니면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되게 발달했는데 많은 얘기가 나와요 그중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족관계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가족관계라는 것은 배우자가 몇 명 배우자가 누구 아들이 몇 명 딸이 몇 명 이런 걸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부부 그러니까 남편과 부인 사이에 어떤 특별한 부부 갈등이 이렇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식과의 부부 갈등 경제적인 문제가 됐던 어떤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내연관계라든가 아니면 또 이성친구 이성친구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이성친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20대 10대 20대 애들은 10대 자살하시는 분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내가 뭐하지 아무튼 부모님한테 공부 못한다 이런 것부터 해서 아니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거 20대 때 제일 많은 건 이성이더라고요 남자의 자가 세상의 반인데 그 반 중에 하나를 잡으면 되는 건데 아무튼 그런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인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뭐 부자지간의 문제라든가 부부지간의 문제 아니면 내연문제 이성친구 뭐 이런 게 어떤 원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거나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 통신기록 이거 매우 중요해요 아니 이건 시험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제목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여기는 상해사망이나 특히 고위사고냐는 통신기록 보면 거의 많이 답이 나와요 요즘 정보통신이 엄청나게 좋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요즘에 손으로 편지 써요 거의 안 쓰죠 다 뭘로 해요 유튜브 카톡이나 뭐 이런 걸로 하잖아요 요즘에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유언장을 대보면 다 여기다 그리고 마지막 가기 이전에 스스로 목숨을 해치는 경우에 대개 가장 사랑하거나 믿는 사람한테 통화를 해요 그 사람한테 고마웠다 사랑했다 미안하다 제가 이제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는 싫어했던 사람한테 내가 너 지옥에 가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보다 못 봤어요 그런 거 못 봤는데 거의 사망자의 통신기록을 보면 대개 마지막 통화자는 그 사람하고 가장 가깝거나 한 번 마지막으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니면 얼굴 보고 싶어서 아니면 뭐 문자 그래서 그동안 정말 어쩌고 저쩌고 거기 보면 거의 유서에 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처럼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 그동안 감사했다 고마웠다 사랑했다 이런 말 해놓잖아요 그런 거는 법원에 가더라도 거의 유서에 준한 그리고 아까 우울증이 있거나 조현병이 있거나 이렇게 감정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심신미약상태에 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게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상태는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 확인을 해서 보면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사고 장소도 아주 그냥 우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고 채무관계도 많고 보험가입도 집중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동료들 얘기 들어봐도 빚 때문에 막 시달려 했고 그리고 가족에서도 거의 이혼상태에 있고 애만 어떻게 챙기려고 하고 있고 통신기록 이런 거 봤더니 스스로 목숨 끊었다는 거 확인은 안되지만 전반적인 정황증거가 거의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의 자살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없을 정도가 증명을 해버리면 그런 면책이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이걸로 또 마찬가지 이런 여러가지 정황으로 딱 봤을 때 상해에다 질병에다 규명을 하면 이제 그게 결정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제목 정도만 기억해두면 그 밑에 한 두주는 꼭 써낼 수 있잖아요 비슷하게 나오면 이거는 이쪽 우리 사망뿐만 아니라 상해가 됐든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에 조사 확인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시오 이런 거 나오면 다 유사한 거 다 여기다 껴맞춰서 쓰면 되거든요 일단 이거까지 하고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